타이완의 세상은 아우지 무챐 워슈 진실장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만에 방문했던 게 2019년이었는데 그때 대만 세상들이 너무나도 잘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대만 세상을 만나러 갑니다 할빼 할빼 2023 킨세정 퍼스트 콘서트 투어 The Door in Taipei가 10월 15일 제프 뉴 타이페이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온 인 아시아 공식 SNS를 참고해주세요 그날 세상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콘서트 때 만나요 아이니만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저는 모둠이 Guardians of the Air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입니다 제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저는 모둠이 반갑을 하늘입니다 Studio 5 Buddhism 당신의 생일은 날에 있음을 시원하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3D 방송하는 10週에 생일을 환경합니다 제일 Vielen은 오래된 바위는 생일이 경험합니다 스텝복이 생일을 환경합니다 그럼 우리 생일이 생일을 환경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